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경남 울산 지역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2024년 총선입니다. 2022년 총선에 2020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라는 것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5%를 부풀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겁니다. 확신데 화끈하게 이번에 표를 도독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35%를 증가한 조작을 한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체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7.5%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 증가함을 시도했고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리게 한 것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과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35% 득표수를 이동시킨 것이고 그것을 부풀리기로 활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다음에 전부는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선관위가 뭘 해주는 거 아니까 더블당하고 국힘당 사이에 후보의 격차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 득표수 격차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신종수법을 도입했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7.5% 마이너스 17.5% 4.15 청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하는 방법이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여러분 서울특별시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이 1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8석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조작하게 되면 국힘당 의석수는 3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에서 3석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은 4석에 불과합니다. 5% 정도만 조작을 하더라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2021년 2020년도 4.15 총선 수준까지만 조작을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5% 부풀리기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까지 안 하더라도 개헌 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는 58석입니다. 58석인데 4.15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17석을 차지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8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당 의석수가 몇 의석으로 줄어든지 1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전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4.15 총선 만큼을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1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인천시를 보시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를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배에게 더해주게 되면 국힘당은 0석에 전폐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투표 가 여러분들 조작되는 한 국힘은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식물 여러분들 식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국힘당의 0석입니다. 사전투표를 1%만 여러분들 가짜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면 겨우 국힘당이 1석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은 기준점이 2020년도 4.15 총선이고 두 번째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작 강도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율 뻥튀기 기준으로 7.5% 선거 인수 기준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동안 7분의 공직선거와 달리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산 조작을 통해서 밀어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힘당은 대패하고 5%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의 세기를 낮추더라도 개은 저짓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안일함과 비과학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덕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마 국힘이 정당 보조금을 몇백억 받을 겁니다. 산하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기관도 있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선거 데이터를 엑셀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도덕질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든 작업은 누가 한 건가? 딱 한 사람이 조언도 없이 해 준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를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혼자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내가 봐도 학을 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만약 침략을 당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대민족들 싸우는 건 유대민족의 950만 밖에 안 됩니다. 내에 사는 사람은. 물론 이제 자원 입대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긴 합니다만 950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싸웁니까. 다 세금 충돌입니다. 세금 충돌. 엑셀 작업을 여러분들 몇 시간 정도만 마칠 거를 2018년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한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적 영역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크레임 걸리면 날밤을 세워서 해결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격 영역은 그냥 기생충 수준인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빼먹을 건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여러분들 몸비가 긁어낼 건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경남. 경남 한번 보시죠. 경남. 이 경상남도를 보시죠. 경상남도는 이제 국민의힘 여러분들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경상남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상남도 결과가 16자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13자리입니다. 13자리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다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국힘의 의석은 한석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열두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 위의 상위가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지금 선거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여기서 여러분들 더블당이 어디서 이겼는가 하니까 김혜시갑 김혜시얼 양산시얼입니다. 이 양산시얼은 김두관 후보가 나왔고 재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조 투표자들이 나왔고 전번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함께 훈장받고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득담받으면서 나왔던 조재현이 여러분들 주심을 맡았던 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눈을 크게 뜨고 보십니다. 그럼 이 밑에 건 뭐냐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바꾼 겁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후보별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통합당 이게 더블당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김혜시얼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김혜시갑하고 양산시얼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긴 것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해가지고 뭐죠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당선된 겁니다. 잘했으면 한 자리 정도 더블당이 경상남도에 차지했을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선거 사기시력들이 25%의 사전투표수 증감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5%입니다. 그 5%를 빼주면 정상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아래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이 2022년 부정선거에 비해서 뚱뚱하죠 뚱뚱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훔쳐가지고 더블당학계 여러분들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홀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차이값 그래프만 보다가 거의 나오는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한자리 차지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조작해가지고 세자리를 먹은 겁니다. 세자리 먹은 데가 양산시열 김해시열 김해시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뻥튀기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자세를 확보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득표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가 4.15 총선입니다. 이런 밑이 뭔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입니다. 7.5% 조작한 상태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석이 늘게 됩니다. 세석에서 내석으로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부가 바뀌네요. 하나 둘 셋 넷 아니네요. 의창시가 아니고 창원시 해원구 진주시 값 가만히 계시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네. 창원시 마산해원구 아니 창원시 진해구 성부가 여러분들 더블당이 차지하는 데가 그다음에 김해시 값 김해시을 양산시열 이렇게 4자리로 늘어나게 되네요. 이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성부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자리에서 4자리로 바뀌게 되고 추가하게 되는 데는 창원시 진해구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위하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 좀 뚱뚱했는데 그다음에 2024년 총선에서는 좀 차이집 그래프가 여유였죠. 줄어들었죠.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된 게 그대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경남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울산은 어떻냐 2024년 총선에 울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5석인데 7.5% 정도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7.5% 조작하게 되면 3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블당이 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석을 7.5% 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4.15 총선에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상태가 더블당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연히 더 뚱뚱하죠. 이유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한 당대에서 여윤 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4.15 총선은 북구 한자리만 더블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만일에 한자리만 차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보시게 되면 이게 총선 결과입니다. 중구 남구을 남구갑 그다음에 북구 울주군에서 여러분들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구갑 북구 울주군에서 사전투표율 7.5%를 조작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 한 데가 아니고 남구갑 성부가 바뀌는 데가 북구 울주군 정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